안녕하세요. 고요경 밴드의 고요경, 기타리스트 신유성입니다. 예수 나션네 라는 고요경 밴드만의 색깔로 여러분에게 캐롤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. 이 곡은 제가 작사,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올해 몸이 많이 아팠어요. 그 아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 아픔을 뚫고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본질과 기쁨을 더 여러분과 느끼고 싶어서 이 곡을 작사, 작곡했습니다. 특별히 이 곡은 신유성씨가 편곡을 해서 뽀송뽀송하고 사방사방하게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보사노바 곡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요. 예수님의 오신 날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바라고요.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숨겨주시는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시기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수 나셨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수 오늘 나셨네 거룩하신 왕의 왕 빛으로 예수 지금 감사합니다.